데스를 시작해보죠. 맵은 저에게 조금 불리합니다. 빅잼 꿀매치다. 가젤 외모피함. 하단 포밍기. A양 안되구요. 원투, 풀, 빰빰. 하단, 투, 포, 팜팜. 이런. 이런. 헐. 하단. 하단. 당신 초스카. 슈돌. 어퍼. 아니야. A양. 카운터 좋았네요. 슬라. 슬라. 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으라고 좀. 바보야. 암. 무엇? 저게 왜? 왜 피함? 저거 중단이거든요. 전화보고님.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헐. 끝자락에 완전 닿았네요. 저는 왼플 쓸. 터칠거라 생각하고 왼플 준비하고 있었는데. 죽고. 끝자락에 닿았네. 헐. 오늘 전화보고님. 무슨 날이신 것 같네요. 헐. 푸싱. 될 리가 없죠. 카운터. 스트리머 지금 중계하느라 바빠서 가드 못함. 그런건 아니에요. 하단. 아니었어. 응 아니야. 있구나. 흐. 타노시마스테 몰아따요. 타노시마스텔 몰아따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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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tle. 올티메이트 스카이님 어서오세요. 이지 다지 쉬었네. 흐음. 그렇죠. 그쵸 피지컬이 안좋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헐? 이게 이렇게 돼 대박 아프네요 에라잇 그냥 질렀어요 왼플 빰빰 이런 헐 죽고 2피가 화랑인줄 쨰차기 실패 왼아파 우와 대박 안되겠다 우와 원투 풀 빰 노우 초습 슈 돌 어퍼 잘썼구요 역사 한번 쓰러 가봐요 아니네 굿바이 카운트 잘 노렸죠 sc2 제이콥스님 호스트 고맙습니다 땡큐 포 요 호스트 아니야 좀만 더 흘리고 있지 바보 에이아 원투미들 에이앙 포토 슈 돌 잘 썼구요 나이스 좋아요 엘캔 엘캔 플래싱 낮은 벽광 초스카 우와 망했죠 죽어간다 죽어가 캑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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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원투는 안닿구 원투 미들 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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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스카이 왜 이렇게 안나감 오와우 나이스 빰빰빰빰 역가드 패턴 실패 초스카 원 맨어퍼 죽고 아우 메코라야 못났어요 엑스런트 엑스런트 어떻게 올라왔던 푸진인데 원코인일 것 같네요 후 집중하구 뭘 양잡기 퍼스리 안되네 캑터스 좋아요 크래 발설트 크래 밟고 호밍기 원투 오프 찍기 어퍼 흥심어퍼 잘 썼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굿바이 하단 이런 왜 일어났지 원투 하단 초스카이 역시 믿음의 진리의 초스카이 역시 믿음의 벽걸이 잘못 째거 무엇 무엇 오와아 오와아 발목 2 굿바이 혹시 신의육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전설 아니세요 전설 아니세요 전설 아니세요? 네 저도 알고있습니다 아파요... 포스리 횡신 샤프 횡신 샤프 이런 나이스 잘 참았어 아 오늘 왜이래 헿 웬플라 죽고 아아.. 원잽 왠오퍼 아니.. 왜.. 왜 이렇게 되는거야? 플래싱 밟구요 로하 이런 로하 빠단 톡 파 파 원투 따다 톡 빰빰빰 천재? 우와 빰 빰 왼잡 오른 짠손 좋았구요 초스.. 카 아니요 굿바이 광개민님 어서오세요 음.. 음..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의 이름을 들었죠 아.. 맵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원잽 원잽 왠오퍼 양 발 썰트 투원 헌티잉 거기서 그렇게 개기시면 어떡해요 반치기임 아무튼 반치기임 나이스 잘 흘렸구요 빰빰빰빰 이런 양잡 포스 안히이이이 호밍 호밍 오와아 오오오오오 그레이트 흫 빰빰 에이앙 안되구요 원 빰 당해져 슈 돌 외너퍼 초스카 아니이이 거기서 왜 갑자기 중단을 잔뜩 쓰시는거에요 평소에 안그러셨잖아요 슈 안되구 톡 하 사망 리처롱이 똥캐라는건 전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에요 로하 투 빰빰빰빰빰 나이스 샤프 안 되네 크랙 투 잘 앉아서 피해주고 나이스 좋아하여 오른잡 오오 모습 마지막에 상대 못 봤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죠 1,2 따닥 안되네 대박 진짜 잘하신다 옛날에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대박 저걸 끝까지 앉아계셨어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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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헐 화단 풀챈 플라 찍기 실패했구요 에이앙 로하 풀 꽝 쾅 안되네 슈돌 에이앙 오른잡기 발목까지 확정입니다 굿바이 관절교정 당하고 나서 겁나 잘해지심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스파 방송 켜기 전에 스파 잠깐 했었는데 3승 했어요 3승 1 2 2 2 2 초스카이 잘 들어갔죠 낮은 벽꽝 음 딱 낮은 벽꽝이죠 슈우도 안되네 초스카이 좋았구요 무엇 포스리가 확정 굿바이 에어 레이드 3타 대시 밟구요 초스카 하단 흘리는게 좀 늦었다 슬프네 원투 헐 헐 헐 아프다 반칙 반칙 아무튼 반칙 임 헐 에이앙 발설트 좋았구요 정신 초스카이 잘 들어갔네요 아 예뻐라 앉으셨는데 오플라가 왜 안나갔니 빰 빰 빰 안 히이 거기서 컷니 무엇 빰 빰 아프죠 벽이 너무 좁다 발목으로 굿바이 케케케케케케케케 원투 따 나이스 잘 흘렸어 좋아요 빰 다챔 밟고 포스리 이럿 타 안되구 원투 도화투 빰빰 굿바이 방금 손패링 당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죠 콤보가 진짜 어려워요 선입력도 안 먹히고 먹히긴 하는데 철권에 비하면 진짜 빡빡한 편이더라구요 아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할 수 있는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괴물들 괴물 괴물 세상에 괴물이 너무 많아요 나 빼고 다 괴물인 느낌 라운드 원 라운드 나이스 아니 이야 원투 미들 슈 돌 슈 돌 안되구요 서럽다 꽝 꽝 샤프 좋았네요 역가드 패턴 실패했네요 죽고 아니야 무엇 밟구요 밟구요 요렇게 해서 리듬감에 엇박자를 조금씩 주어지면요 상대가 정신을 못차리거든요 그게 아무리 전설일지라도 이런 굿바이 일부러 살짝씩 기다려주는게 상대의 리듬 흩뜨러뜨리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저거 하지 말라고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런 저기서 병신으로 피해져 이게 게임이냐 오와이 퐁 오와! 오와! 10초 동안 활어 혼자 게임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굿바이! 삐! 벽 압박! 어메이징! 몰드님 어서오세요. 어? 이런! 헐! 오와! 아프죠? 포밍기! 좋았네요! 나이스! 저거 급기 상하시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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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십니다. 앉아! 굿바이! K.O. 자! 음, 10초 동안 활어 혼자 게임했었죠. 벽 압박 어메이징! 음, 쟤 장기죠. 저 혼자 게임하는 거. 흐흐. 혼자줘, 펜. 히히, 맛! 오오! 음, 이산지입의 사운드 테스트는 대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단 횡신초 쓱? 안되네 엘리야? 안되네 헐 언제까지 때리시게요?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하단 아... 흘리고 있었는데 흘리는 프레임이 안나왔었나보네요 나이스 노우 헐 사망 라운드 투 파이트 조쿤 역시 화랑 그런가요? 하단 하단 나이스? 이거 흘린거 아니었는데 오늘은 운이 조쿤 오른잡기 실패 슬라 슬라 뭐 흔들리는 모션도 안보이는데 슬라를 어떻게 쓰시는거야 진짜 신기하다 진짜 완전 신기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죽고 벽에 닿으면 죽어요 톡 안되네 못피해? 헐 원잽 엎퍼 헐 퍼밍 호민기 좋았구요 2탄 확정 나이스 쓰으으으으 뭐가 나이스냐 도대체 늦었 아아 반응 조금만 더 빨리 해봐 매크로야 제발 응? 맨날 바보처럼 그러고 있지말구 헐 오이야 사망 어포컴이 아직도 안나가는거는 화랑 잘못이 아니쥬 엑셀런트 엑셀런트 흠 하단 슈돌 실패 나이스 슈돌 왼플라즈마 그냥 찔렀어요 흠 빠밤 겟 투 세미 슈콤 잘 들어갔죠? 앉으세요 앉지 않죠 이런 빰 아미야 제발요 잠깐만 포스리로 굿바이 안됐네 망했어요 죽고 죽고 해문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헐 헐 헐 왜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플랫 어어 다행이죠 파랑이 좋겠군 툭 빵펀 어 근데 지상림이랑 저랑 스타일 좀 많이 달라요 헐 거기서 헐 죽고 죽고 음 저는 근데 지금 의도치 않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원래 저는 그냥 굉장히 뭐지? 액티비티하게 액티비티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귀 아프다고 컴온 죽고 아하 다행인 게임 놓쳐서 죽고 마지막 라운드 파이트 뒤로 앤바이어 그건 노리고 있었던 건데 좀 더 빨리 써야되네요 나이스 컴보 좋아요 샤프 실패 로하 프첸 로하 투 로하 투 에어레이드 일타 톡 굿바이 도 지상윙용댄 해 볼까요? 아 지금 도젠 나왔죠? 헛 성대모사를 못하는게 조금 한스러워요 말투 용댄 좀 잘내는 편인데 안 그래도 어저께 필사마에게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만났었거든요 필사마 말투 흉내내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구요 본인이 아프죠 원투 캑터스 좋아요 굿바이 아하하하하하하 근데 매니저님은 진짜 독특하게 오셔서 흉내는게 어렵습니다 나이스 아 왜 공중에서 안 맞았지 똑바로 서라 앉아 샤프 밟구요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2타 톡톡톡톡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리랑 화랑 상성이요 뭐 손싸움이에요 헐 헐 카운터 푸싱 원집 캑터스 헐 음 원래 화랑도 똥물리의과에 속했었던 데가 있어요 나이스 컴버 좋아요 밟구요 안되네 죄송합니다 빰 로화 투 빰 빰 빰 빰 빰 빰 이잉 안돼요 기껏 어렵게 가둔 벽을 왜 탈출하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세요 나이스 에이안 에이안 으아 로화 에이앗 안되구요 초스카 언젭 나이스 좋아요 발목으로 굿바이 일단 빠오케 빠오케가 뭐죠 UK2767님 어서오세요 벽압박 오우야 음 UK2767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유우 아아 아 그걸 보고 빠오케 라고 하나요 헐 헤이 게에바 액 지금까지 제가 너무 날로 먹었었던 거를 이제 다 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전호복원님께서 로하2 밟고 안되네 아 네 그때 좀 날라다녔죠 저답지 않게요 1,2 이런 4 하단 추돌 잘 깔았네요 초스카이 궁디팡팡으로 굿바이 궁디팡팡 헐 헐 카운터 부어터 헐 오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니야 하하 원잽 초스 안 되네 슈 돌 이런 레이ект 죽고 하하 완전 틀림름 라운드 4 파이트 원 여러분 니가 아니야 엎어쌓어야지 바보야 하하 아 오 진짜 바보 바보 샤프 저걸 흘리신다고요? 초스카이가 무섭지 않으세요? 저희의 초스카이가 겁나지 않으십니까? 아프죠? 맨 아파? 헐헐헐헐 대박 누가 좀 살려준메 사망 허! 음 그때 좀 운이 많이 좋았었어요 원래 그게 화랑 장인전 대 스티브 장인전 의 제목이었었는데 아청님 리처롱을 절대 약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약간씩 이렇게 엇박으로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굿바이 슈 돌 잘 깔았구요 나이스 좋아요 3타 스크류 시키고 벽광이 예쁘게 됐네요 초스카 오와 안 보이죠? 오와 혼나야되요 전어 보고님 플랫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네 네 저 주말마다 부산에 가고 있어요 원잽 이런 톡 오 나이스 초스카이 톡 슈 돌 헐? 저게 왜? 빰 나이스 슬라 굿바이 허 왜 눈이 맛이 갔지 제가 눈이 엄청 안좋거든요 근데 지금 안경 쓰고 안경을 벗는게 더 잘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쪽 눈만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별로에요 슛 이건 좀 억울하다 오와 슛 듀얼 안되구요 나이스 포밍기 좋았구요 나이스 잘 막았어 웬일이래 웬일 저거 상당히 비싸? 나이스 낙법 안치셨죠 죽고 오 카와이 큐티보이 헬로우 웰컴 투 마이 채널 카운터 투 스피닝이 확정 이랍니다 저도 카운터 흐흐흐흐흐 아 벽거 벽이 너무 좁다 레이즈원 원잽 안 나가죠 방금 렉 걸렸어요 그래서 초스카이 안 나간겁니다 사망 사망 철권하고 싶어 응 쉬세요 떼차기 안되구요 아아 카운터 진짜 잘하신다 무엇 벽이죠 벽이 너무 좁다 나에게서 운만 더 넓은 벽을 달라 자아 혼나구요 저런게 확정이냐 엑셀런트 엑셀런트 음 왓섭 카와이 큐티보이 쓰임런트 D.S. float ? 발목 1 2 이런.cmguard을 왜 못하지 바보라서 KR4230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카운터 아프다 아프다 살려준메 나이스 초스카이 잘 들어갔고요 이런 흘리실 줄 알았는데 손이 레드를 자연스럽게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스 슈그올 잘 깔았죠 좋아요 원터 플래싱 샤프 우와 에이앙 에이앙 로 아 안되네 에헤헤헤헤헤 아 이런 하단 에어레이드 3타 나이스 을한다 2타 왜 안놀렀니 바보 슈우 개소네 이건 개이득 개이득 좋아요 빰빰 밟고요 원투 캡타스 좋아요 에이앙 안되고 방금 흘렸는데 전화보고니 아직 안 마무리 안될 것 같네요 아 굿바이 1도트 정도 계산 오차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하잇 하 호 하 입 외너퍼 원 원투 풀투 이런 아니 천재 천재 저랑 다르게 천재이신거죠 알고 있습니다 슈우돌 잘 깔았네요 나이스 좋아요 원투 플래싱 평균 벽광 빰 빰 빰 밟고 에어레이드 1타 로 죽었죠 에이아 사망 뭔가 억울한데 슬라 나이스 가드 잘했고요 일단 벽으로 최대한 멀리 나이스 초습 카 자 2 안되고요 샤프 아 바보 맨잡 로하 투 빰 빰 안되고 슬라 한번만 막아 봐봐 바보야 긴장했다 손꼬였다 망했다 어떡해 퐁 뭐가 압류야 아니냐구요 넘어온 화랑들이 다 얼어 죽었나요 로화빰 원투미들 초스카이 나가라고 좀 제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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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슈 슈 돌 썼는데 슈 돌 높 높 포스리 헐 저게 이지산다인거야 헐 사망 예스 웰컴트 마이 채널 IT ZZ MXR 나이스 끝났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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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베리베리 굿 플레이어 아니야 초스칼 썼어 바보야 거기서 그걸 쓸 이유가 없자노 로하.. 로하이가 왜 안나간 방금 아 카운터였는데 아깝다 이럴수가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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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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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따답 이런 다행이죠 잘 흘렸다 나이스 좋아요 벽으로 어서 어서 벽으로 가자고 어서 나이스 잘 도착했네요 이런 나이스 강벽광 좋았죠 초스카이 굿바이 왜 근데 약간씩 드랍이 생기지 뭐가 문제지 흠 중간중간에 살짝씩 끊겨요 흠 중간중간에 살짝씩 끊겨요 왔나? 1회 슈우 안되구요 어퍼 좋았네요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원 A야 안되구 카운터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슬라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펄 아니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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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과학시간 저는 즐겁지 안답니다 음 로하 펠첸 로하 투 빰 빰 안되네 거기서 엎어 행 엎어 아, 미와아아. 이대로 좀 끝내주세요.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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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보고님 헴 제발요, 아니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요. 저, 선생님. 포스 리가 확정. 푸싱. 원트. 어! 아니야! 플라 체인지. 난 뭐 하니? 죽고. 나이스 카운터였죠? 샤프 빰 굿바이 퍼펙트 원잽 포스리 안되네? 헐 대박 우와 헐 톡 안되고 죽고 재벽광 하아 많이도 때리신다 죽고 이 어려운걸 과학이 또 해냅니다 노 프로모션 노 프로모션 과학의 승리 저 과학쌤을 해고해야하는데 사이언스 타임 하단 카운터 좋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빰 행신 초스카이 샤프 한번 흘리시려다가 초스카이 헐 슈 돌 슈 돌 슈 돌 슈 돌 엎어 안되고 오 아프네요 빰 카운터 사망하기 직전 헐 방금 발살 떴었는데 톡 빠밤 톡 슈 돌 잘 깔았죠 에코로의 전매특 슈 돌 빰 빰 빰 행신 초스카 발목 텍타스 안되네 거기서 앉아계셨다구요 천재 천재 히즈지니어스 히즈지니어스 에이앙으로 굿바이 하단 하단 이야기하면서 흘리기를 멈췄더니 이렇게 혼나네요 나이스 허울 천재다 벽이죠 오와 진짜 아프다 와 원투 양잡기 잘 푸실거구요 쨰착이 안되구요 오와 죽고 메코라는 빨리 죽고 오와 알고맞는 클라스 제 클라스가 그정도입니다 에어레이드 3타 초스카 이런 나이스 횡신 초스카 투포 빰 캬 나이스 좋았죠 빠밤 벽이 안닿네 무엇 왜 안다운 굿바이 생각을 좀 잘해야돼 머리가 좀 고속회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단 원째 초스카 안나가죠 발목 투 원투 나이스 횡신 초스카 발목 투 호밍 원투 호밍 기 샤니 슬라 모션정도는 좀 보여주셔야죠 너무하시다 슈돌 나이스 잘 깔았어 회심의 슈돌 좋았죠 빠밤 크레 발목 안되네 에어레이드 3타 뭐앗 잠깐만 잠깐 만요 톡 굿바이 헉 헉 헉 헉 다시 돌아온 과학시간 내가 이 과학생 꼭 해고해야지 아까 해고하려던 과학생 노동청에 신고해서 다시 복직했습니다 나쁜 과학생 같으니 원투 안되네 초스카 잘썼죠 좋아요 벽광 잘됐구요 겟투 세미슈콩 안들어가네 원투미들 카운터였죠 투가 카운터 나이스 원투라운드 에이아 무엇 원투라운드로 앉으신다고요 진짜 쩌신다 전화버거님 궁디 팡팡 굿바이 과학 과학이 좋아 과학이 좋아 과학이 좋아 어허어 빠밤 꽝 톡톡 꽝꽝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크래 안되네 노우 원투 풀 안되네 빠가닥 슈 머 뉴 roar 어떻게 강벽 미 뭐 잠시만요 너무 아프다 슬라 맞고 사망 과학이 좋아 하단 추돌 잘 깔았다 나이스 원투 플래싱 벽광 잘됐구요 벽 콤보 잘넣어주고 행신 샤프 톡 죄송합니다 원투 딜레이 미들 에이앙 안되고 오와 아프죠 오와 한번 더 맞으면 죽습니다 이제 왜 수볼 발동 안되냐 오호호호호호호 그라우가 이 엑소런티가 더 좋은데 원투 대에바아악 왜 맨날 자기 앞날 예언함 그러게요 굿바이 오오 핫 단 원투 투 풀 팝팝팝 나이스 포폭력식 또 들어가봐요 죄송합니다 다행이죠 이런 원투 미들 나이스 잘 참았구 요 휴돌 죄송합니다 전화 보고님 잠시만요 전화 보고님 전화 보고님 오오 인피니티 죽고 전화 보고님 고맙습니다 전화 보고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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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있는 과학생들 소리 질렀트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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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흫 아아아아 어렵다 어려웜 흐흫 흐흫 흐흐흐흫 라운드 원 포밍기 슛 안되죠 슛 안되고 계속 안되는것들 투성이에요 어떻게 원 투 따닥 톡 어? 약간 끌어서 썼는데 일부러? 푸싱 원 초스카 안나갔죠 빠밤 앉으세요 초스카 무엇 아니 3차 썼자노 왜이래 아 잠깐만 아니 안히 잠깐만요 아니요 그게 안히 사망 직전 죽고 나이스 잘 흘렸구요 적으로 가요 빠밤 생신샤프 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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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하 2 슛 안되구요 에이앙 우옹 멋있사 궁디팡팡 벽에서 벽 끝까지? 진짜 실화에요 에어레이드 1타 로하 1업 굿바이 벽 1잡 나이스 에이 에이 추 돌 좋았구요 조금 하신거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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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쇼! 쇼꼬 뭔가.. 레버를 손봐야된다 이건 진짜 레버를 손보는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거 같다 슈도 잘 맞았네요 좋아요 빠밤 꽝 이런 옆에 꽝뭇? 양잡..기 나이스 하단 헐! 망했죠? 굿파이 잘 참았다 와아 버튼 노릴뻔 하던거 진짜 잘 참았어요 원 원투 좋아요 휴돌 노호호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싫다아 실버힐인지 멋있갱인지 저거 진짜 싫어요 헐 헐 슬락 저거 상단 아니에요? 짠손쌌는데? 내가 맞아야되지 엑소런트 아아.. 침착하자 1타 중단이던가요? 그런가요? 바크 시보님 어서오세요 아마 상단으로 기어가고있어요 덤비시계나 아아 행신초 스카이 잘 들어갔구요 벽광 벽왕 벽왕마 등장 밟구요 호밍기 원투 이런 죄송합니다 그게 같이 맞을줄은 몰랐네요 벽이잖어 헐 헐 헐 헐 레이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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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슬라 슬라 때문에 되는 일이 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헐 헐 저 3타 실수로 쓴건데 으으으으 이거 맞을거라는게 데자뷰가 머릿속에 떴는데 왜왜왜왜왜왜왜왜 난 행복 할 수가 없어 헐 망했다 주코! 에어레이드 3타 2,4,4 안되구요 1,2 하단 하단 그래 좋았구요 나이스 슬라 먼저 초 우와 저기에 닿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코 엑셀렛 엑셀렛 겟레디 워 넥스트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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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머네 진짜 넋이 나갔어요 지금 스텝인사이드킥 초 안되네 활동프레임에서 밀리는군 나이스 백댓시 한번 잘하겠다 진짜 잘했다 에어팡으로 벽걸이가 안됐네 밟구요 로하 투 슈 돌 스컬피온킥 죽엇 나 고파이 역시 나간 스트리머 정신 챙겨야되죠 오이야 카운터 아프네요 빰 빰 나이스 축보정을 위해서 뱅캔 토폴부터 시작 좋았네요 밟구요 초스카 슈 돌 안나가구요 아이 이히 아이아이이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일곱파로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하단 늦었 아아 나 진짜 아아이 못난 손 못난 손 못난 손 못난이 매크로야 뭐 하단 행신 초스 안 나가죠 원 투 일원 죄송합니다 죽고 아 저런게 왜 확장했냐구 하단 하단 행신 나이스 벽으로 벽으로 나 뼈 꽝 어 안되요 됐네 초스카이 잘 썼구요 나이스 좋아요 앉아 안되죠 발목 아니 저걸 어떻게 걸리시는거에요 진짜 이해가 안돼 플래싱 2타로 굿바이 원래 왜 쳐졌지 뭐가요 나이스 오른어퍼 잘 심었죠 나이스 좋아요 에어팡으로 펫 걸구요 꽝 아하단 플래싱 안되구요 어퍼 나이스 양잡기 잘 푸시죠 상대는 전오호고님입니다 캡터스 안되네 실화 그걸 앉으셨다구요 헐 죽었죠 죽고 레드 썼는데 왜 저런게 나가 딴센 정신초 슬카 슛 안되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무험하게도 전오호고님의 카운터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었네요 아프네요 헐 죽고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맞았으니까 음 좋아요 빰 빰 빰 빰 빰 빰 헐 헐 헐 헐 궁 헐 헐 헐 새 땀 texting ta 캡클 브랜드 청 Aha 엏 헐 있기때문입니다 헬로 에이롤 아 안되겠다 약간 개념을 좀 바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초스카이가 왜 오른자세에서 잘나가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아쉬기가 쉬우실겁니다 아니 왜 횡신 초스카이 왜 아니 왜 거기서 오른플라를 잡아요 왜왜왜왜왜왜 텔미왜이 초스카 에이앙 슈 돌 콜 원투 오플라 찍기 원투 풀 풀 풀 풀 나이스 그다지 나이스인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죽는다 죽어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3타 죽고 헐 진짜 집중력 등장하시다 개단하세요 헐 개손해 개손해 헐 흠 죽는다 죽어 1타 나왔을 때 썼어야 했는데 2타 나오는데 보고 쓰면 어쩌자는건지 푸싱 헐 상단에 필붓 시계방향 잡네요 킬 부가 아닌가 잔상프레인 남아서 그런가 헐 양잡기 성공적 바가닥 웨이브 끌빵발 이런 퍼3가 확정 푸싱 카운트 안나구요 절대 카운트 안나시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으셨거든요 저한테 다행이다 아니 발설트 어디감 죽고 또 넋이 나가고 있는 스트리머 하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화가 난다 헐 오늘 유튜브 각 썼네요 하단 왼허퍼 초스카이 잘 썼구요 나이스 좋아요 덕으로 덕으로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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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잡기 실패 하단 하단 결국 하단 쓰실거잖아요 왜 이러세요 잠시만요 전화보고님 에어레이트 1타 에어레이트 에어레이트 원투 딜 대시 에어서 압박하시려는 타이밍을 잘 노렸습니다 아무튼 잘 지른거임 맞춤은 잘 지른거임 밟구요 슈 돌 나이스 나이스 굿바이 다행이다 아 아 제 아버지 도ieties 젊은 영양식은 직장 네 且 Snanks 어 어쨌든 맞추면 잘 쓰는 거예요 밟구요 수호도 안되네 아 내 미천 다 드러난 것 같아 다 카운터야 어떻게 침착하게 잠깐만 의심 좀 차리고 무엇 헐 헐 망했다 죽고 멘탈 쿠쿠다스 제 멘탈 유명합니다 쿠쿠다스 멘탈로 사망 역강등 갑시다 가기를 봤다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아니다 이 악마야 이 악마야 not lying 음 just lie 쟤 발동이 안되는구나 아 저게 왜 닿지 슈 돌 잘 깔았구요 나이스 투플 플래싱까지만 아 이런 이런 안좋다 죽고 헐 린은 만능캐였네요 이번에 정차할력은 이 터널 또 터널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없습니다 알고있죠 아 저기 상 히트맨 상단에 피자세 아 너무 심각하다 캡 나 잠깐만 뭐 좀 잘못하고 있는거 같애 소스카이 초스카이 잘 때렸구요 흠 한번의 기회 더 남아있나요 밟고 헐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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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아니 누가 이런 괴물을 돈잔에다 풀었어요 진짜 완전 초괴물이다 음 오케이 오케이 어렵다 어렵다 음 왓아유 워 페 보레이트 벤디 아 딱히 없어요 내려간다 꽉 잡아 딱히 없다는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아니 저 포어판점 좋기도 좋은 거야 카운터 어퍼 잘 썼고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내려갈 순 없죠 빰빰빰 초스카이 굿바이 어 잉글리쉬이 베리 쏘 하드 앤 디피커트 투 미 나이스 초스카이 빰빰 안되네 개손해 인피니티 뭐 아니 나 진짜 미치같다 빰빰빰 톡 슬라 맞고 사망 흘리기 흘리기 빽돼시 흘리기 빽돼시 흘리기 빽돼시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 슬라가 딱 들어와주는 정도의 센스 잔상판정에 에이아 다여서 공중 하늘 구경 아프네요 툴즈바이 툴즈바이 안됩니다 툴즈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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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퍼스리가 확정, 횡신 초 스카이 진짜 예쁘게 잘 들어갔다 폐코마 안 들어간게 무엇 이런! 어 다행이다 어 라디바님 아홉분에 난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민여러분 어서오세요 난하 난하 메브로야 어 맞죠 메브로야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계 넘버원 화랑인가봐요 이런 영알못이라 그만 하 진짜 매니저님 궁디를 어떻게 때려드릴까요? 스텝인사이드킥 실패했구요 더블시그널로 딜캡 진짜 잘하셨다 아 아파요 제발요 잠시만요 전화보고님 제발요 우하 우하 슈 돌 원투 풀 빰빰 원투 초 스카 원투 원투 캡터스 란다 캡터스 쓸걸 그냥 샤프 로하투 슈 돌 횡신 샤프 꽝 포스리가 확정 원포 양잡기 잘 푸신다 너무 잘 푸시잖아요 무엇 푸싱 망했 쪄 굿바이 쌉 어헉 화랑 개사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응 아니에요 파일럿에 따라서 성능차이가 생기는 것 뿐입니다 저도 저는 못난이 파일럿에 속하구요! 아 진짜 죽겠네 제발요 아니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구요 전어 보고님 잠시만요 제 말을 리슨 투 마이 베이베 죽고 데빌 화랑님 어서오세요 양랑 확해요 높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횡신 A양 카운터 좋았네요 끌 A양 안되네 에어레이드 아니야 제발요 그만 좀 보내세요 벽에 네 우리 좀 이러지 맙시다 아프네요 헐렴 늦었나? 삐! 안 나와요 아니야 죽고 마이 베이베 소리에 메타작 벌어지는 중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에이앙 이런 큐돌 에이앙 카운터 좋았네요 로하 로 에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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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왜이래 바보냐 보고하는 플레이를 하나도 못해 어떡해 에이앙 포스리가 확정 원투 미들 뒤로 왼발 뒤로 왼발 아 뒤로 오른발 에이앙 구 바이 잘했다 아 jkc 9012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잘 흘렸다 와 그냥 대놓고 흘리고 있었는데 진짜 잘했죠 벽광 잘 됐고요 나이스 이런 개손해 어? 앉았는데? 백테시 앉게 했거든요 아니야 나 진짜 너무 바보다 하아 진짜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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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아 굿바이 우와 방금 그거 확장이 않나요? 그냥 느낌 가는데 버튼 눌러봤습니다만 음 굿바이 앉아서 가드를 안하면 저기서 저기 왜 나와 크크크크크 음 하아 지금 이제 페이지 2가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잘 말아야되요 이 못된 전호포구님 아 아 아 하하하하 아 이런 죄송합니다 하단 노 노 빰 빰 빰 빰 원 초 슥 노 오프 원 투 라운드 킥 에이 양으로 굿바이 네 어느새 병이 나아가는 환자 네 그게 셀프 진단이 되신거에요 무엇 카운터 좋았죠 나이스 헐 헐 아닌데 나 자체 냈는데 저기 이렇게 되나 죽고 사망 사망 아 정확한 딜캐였어요? 마이너스 16이군요 어어 다행이다 헐 아프죠 왠어퍼 하니야 하하하니야 땅에 붙어있는 애들 왜 주워올려요 좀 쉬게 두지 반치김 아무튼 반치김 죽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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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경기가 꿀잼인 병이 나아갑니다 뭐라는거에요 노 허 툴즈바이 앞을 똑바로 봐라 화랑 앞을 봐라 상대를 보자 양잡기 왠어퍼 양잡기 성공적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르 굿바이 똑바로 서라 화랑 너희 화랑은 항상 말이 많지 와 저거를 어떻게 노려될지 모르겠어 나이스 일단 급한대로 콤보를 이런식으로라도 넣어야 되는거죠 나이스 카운터 잘 터졌다 빠밤 어퍼 굿바이 잘 참았다 와 와 벌써 끝이야? 더 덤보 봐 음 힐부 포스리를 쓰는 이유는 플래싱에 비해서 데미지 차이는 얼마 안나는데 후후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포스리로 대게다 딜키를 하는 편입니다 화랑은 마이너스 11에서 14까지는 그냥 대게다 포스리 써주시면 되요 리치적인 문제가 아니시라면 흐름 다시 가져와야되요 흐름 다시 가져와야되요 하 하 내 심장 뛰고 있구나 생신어퍼 좋았네요 커맨드는 66 입력해놓고 버튼은 오른손 눌러주는 정도의 센스 빰 빰 양잡 망했다 요 허 허 홀렛 는데요 뭐 하려고 하시는건지 몰라도 아무튼 안됨 그게 왜 안됨 이 미친 게임아 흠 아 덕이 영감님이셨네요 영감님 어서오세요 어? 저는 광견미님인 줄 알고 지미였네요. 미니 아니고. 헐? 저걸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진짜. 나이스 카운터 확인하고 쓰는 척 쩔었죠? 벽광 빰빰 무엇 2타가 중단이야 저렇게 좋은 기술이 슬라 호밍 호밍 죽고 네? 근래에 저한테 계속 지셨던 영감님 아니신가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지요? 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근래 전승이에요. 영감님 상대로 영감님 상대로 전승 개이득 올드화랑의 맛을 보세요 포스 나야 포어는 왜 지는 건데 아 진짜 이상한 이상한 게임임 초스카이 진짜 칼로 잘 썼죠 높 원래 에어레이드 1타만 쓸려고 했었는데 레아 나오는 거 보고 연타 계속 했죠 잘했죠 로하 안되네 맨 아파 아니 그게 왜 반식일 따라오니 사기임 이거 아무튼 사기임 어 왜 덱수삼파치 계속 누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상한 게임이에요 왜 방금 플라 안잡았냐 파랑아 짠선 쓰셨죠 안쓰셨네 죽고 엑셀한트가 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 제가 죽잖아요 개손에 손에 푸싱 어퍼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벽으로 벽으로 멀리 멀리 굿바이 요거 노린거에요 궁디팡팡 예스 원잽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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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가 절 속썩이에요 늘 속썩인게 슬라가 속썩이죠 귀요미 말구짱도 그렇구요 슬라 있는 캐릭터들 진짜 다 터졌으면 좋겠어요 노 초스카 오아 생각보다 벽이 조금 더 멀리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에어레이드 1타 쓰면서 와 스읍 어떻게 해야되지 흐흐흫 고민하는데 손이 알아서 써줬네요 오플라 찍기를 고맙습니다 저의 오른손과 왼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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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앙왕왕왕왕 대체 누구 편인거에요 허허 미니저님은 아 아 아 아 아 아니 조금만 더 아 참을걸 아니 안희 이런 벽이죠 꽝꽝 털썩 빰 우차차 우차 우허 우헤 우헤 죽고 사망 미처럭 비상오른발은 시계방향으로 피하려는 기술인가요? 알 수 없는 기술이에요 에오야 아니 우리 화랑이는 화랑이는 그런거 못피하는데 플라자세에서 왜 니처럼 혼자 피해요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죄송합니다 나이스 포어 단독 히트 좋았구요 역전 갈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에이 에이 죽고 죽고 난 사실 매니저의 탈을 쓴 스파이야 스트리머 저거 하는 그날을 꿈꿈 염탐중 응 안돼요 우주 우주천년이 흘러도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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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천재이신거에요? 도대체 이렇게 쓸데없이까지 천재이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요 피를 해상으로 천재이심이에요 어떡하자는거에요 전호복은님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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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돌 안나가네 슈 돌 파워크래쉬는 마파워크래쉬로 대응 그바이 원잽 외너퍼 아니 그게 왜 안담 슬라 하하 안보이죠 택터스 좋아요 틀에 대시 슈 돌 잘 썼구요 왼잡기 성공적 뱀플라즈마 확정 밝고 에어레이드 3타 투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로 쿠팡 후이 원잽 슬라 슬라가 속 썩여 카운터 아 진짜 저 힐보다며 히트네 너무 싫어요 아프네요 뭐 사망하기 직전 죽고 호랑이 새끼를 꿈꿔봤지만 스트리머에게 고양이 취급당함 음 그럴 수 밖에 없죠 철권은 해온 짬은 비슷할지 몰라도 걸어온 길이 좀 많이 다릅니다 발목 레버가 이상하다 확실히 휴돌 안돼도 괜찮아요 에어빵 협방 잘됐네요 푸싱 헐 나 저거 왜 산타까지 썼지 원투미들 굿바이 슈 돌 원 나이스 푸싱 죄송합니다 헐 왜 안되지 뭐가 초스카이 반박 쉬웠다가 초스카이 잘 썼죠 굿바이 안되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구요 플래싱으로 굿바이 귀요미 럭케 어서와요 원투풀 밤 대에백 대에백 천재다 우와 초천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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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게 왜 카운터엔 죽고 헐 나 오늘 뭐 더위라도 먹었나 나이스 아깝죠 팩타스 좋아요 포밍기 완 실패 실버힐 어느 방향으로 피해야되는거에요? 피해지긴 하는거에요? 망했다 망했다 죽었나요? 헐 외로웅 피우다가 죽고 행님 언제 시간 되시나요? 반시기에 피해진다구요? 그래요? 나이스 잘 막았구요 벽으로 벽으로 빰빰 흠 헐 헐 헐 왜이렇게 되는건데 헐 헐 개에백 망했어요 끝났죠 고파이 헐 헐 다 헐 헐 헐 어오 예에 음 하단 100개시 어퍼 아니 저게 판정이 대체 얼마나 긴건데 이해가 안되는 게임이에요 뭐 나이스 뭐 죽고 아 흘렸는데 늦었다 휴돌을 히트시키고나서 그 뭐지 바로 휴돌 그니까 대시 나이스 셋업 때리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콤보로 놓쳤습니다 아프죠 헐 그걸 앉으신다구요 슬라 굿바이 미리 고우 아니다 이 악마들아 헐 헐 진짜 화랑으로 플라 행신으로 피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데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캡터스 좋아요 그래 원잽 아 슈 돌 슈 돌깔 생각하지 말자 기술을 먼저 내밀지 말자 슬라 아 쑣고 기술을 먼저 내밀면은 오히려 카운터가 나니깐 헐 롬 롬 호밍기 잘 썼구요 아아아아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 나는 응 안내밀맛을라 아마 대회가야될거에요 음 하단 카운터 좋았죠 아니 거기서 하이킥으로 카운터는 여 카운터 대체 못하냐구요 저는 호구님 호구님 에어레이드 3타 슈우도를 깔구요 원투미들 초스카 개손해 호밍기 포스립 안되네 맨어퍼 에이앙 죄송합니다 죽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왜 거짓말쟁이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초스콤보만 때리구요 너케가 다음 대회에 절 데리고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TWT에서 울산이 절 이겼었습니다 그 귀요미 울산도 절 데리고 가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3인팀이 완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에요 배신자들 변절자들 못된 아이들 개손해 내 손에 슬라아 또 시작되죠 나이스 굿바이 반응이 늦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내 유전자 좀 일해라아아아 응? 내 유전자야 일 좀 하렴 일하는게 그렇게 하랬니 헐 죽고 헐 죽고 필요없어 헐 누가 이 괴물을 던져 네 풀었나요? 슈거 간다 슈거 가 와아아 track 좋았죠 아직 안끝났습니다 오오오오오옥 Arg 세 개 둘 배틀 세 개 disc 내가 뭐가 괴물이예요 혼난다 내가 진짜 괴물이면은 전호호호님 저렇게 기술 딱허치는거 보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어 흘려주고 어 영각도 어 보고 막아주고 어 막 다 돼야될거 아니에요 되는게 하나도 없잖아 헐 홀드함의 이득인가 그런거 같아 보이진 않는데 죽고 아니다 이 운영지마 푸싱 푸싱 저런게 왜 카운터에요 이해가 안돼 슈 돌 나이스 컷닉 타이밍 잘 읽었죠 오른잡기 안되구요 이번 타이밍 왜 앉으셨죠 전호호호호님 호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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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땡 안돼요 굿바이 원잽 포스리가 확정 행신샵 아니 페링이랑 컷니로 여기지 거는게 어디있어요 반치김 나이스 잘일려주고요 방금 중단 나왔었.. 힐브 나왔었으면 또 멘탈 터지기 시작을 했겠죠 원투 딴딴 나이스 노호호호우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2타로 컷파이 데빌 화랑님 어서오세요 흠 아니 슬라 초스카이! 잘 들어가지고요 밟고요 에어레이드 1타 톡 나이스 약간 축버전 해주는 센스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아 자꾸 맥구라이 님이 외관남자 부르니까 햄버거가 떨어졌잖아오 네? 뭐라구요? 저랑 전혀 관계없는 인과유일인 것 같습니다만 팔로워 부탁드립니다 4달러 땡큐 팔로미 플리즈 올 때 햄버거 사와요 네? 거기까지 제가 왜 가요? 하단! 슬라 아니야 헐 아니야 멀리서 보낸다 못된 미처럼 슬라 마무리 다시 주워서 드세요 원잽 에이야 앉지 않쳐 나이스 잘 흘렸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매크로야 잘했어 어구어구어구 그랬어 우리 매크로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매크로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렴 그렇지! 굿바이 굿바이 사각하겠습니다 내 주워서 먹고 있소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하단 폭 슈 안나가네 맨너폭 아니야 좀 제발 이러지 말자 매크로야 제발 네 다행이죠 지상에서 카운터 안 맞아서 진짜 다행입니다 슈 돌 굿바이 헬로 일레트로 엑스 여기 월드컵 폐막식 대기방인가요? 어? 벌써 월드컵 폐막하나요? 어? 톡 터스 안되네 생각을 좀 바꿔야된다 말린다 말린다 오와 벽광 톡 탁 화장창 오우야 쇼스카 이이이이 안되구요 슈 돌 안되구요 안되는게 왜 이렇게 많어 사망 아 이번판 이겨야돼 에어레이드 3타 이제 에어레이드 대처를 엄청나게 잘하시죠? 저는 보그님께서 옛날이랑 다르십니다 슬라 좀 더 흘리고 있을걸 바보 으아 아니야 아 진짜 저거 너무 싫어 헐 헐 부끌 도лю 투 루 결국 저걸 뒤를 잡는다구요 대박 으으으으으으으으 Zeal 으으 är 틈만 나면 이런 금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금지 저에게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헐! 생각도 크다. 어퍼! 나이스! 샤프 발목 2 허와! 죽었죠? 그라운 가이! 엑설런트! 털썩 바이올렛으로 들고 오세요. 엑설런트가 좋단 말입니다. 원잽! 나이스 슬라! 원투가 확정인 것 같죠? 저거 반식으로 안피해지네? 하이킹룡인데 왜 반식으로 안피해지지? 큐 돌! 안되구요. 나이스! 나이스! 스읍! 굿바이! 하아! 이분들이 스트리머 놀리는 거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스카! 이! 아휴 카운터 아프죠? 늦었! 아니! 연탕하고 있었는데! 이! 왜 늦어! 안히! 진짜! 아하 돌겟 아프죠? 따닥 따닥! 죽고! 하아... 말린다 말려 아하 그냥 쓸걸 노! 노! 헐! 슬라! 아니였어! 여기 전호복은이 응원방 맞습니다. 아 팝콘 팝콘을 가져와 그렇.. 읍니다. 제발요. 한마음 한뜻 저만 한뜻이 아닌가요ㅋㅋㅋ 아... 2연패 나이스 웬워퍼 이후에 초스카이 잘 넣었죠 벽광 예쁘게 됐네요 앉으실거죠? 이번에는 앉으실거에요 굿바이 털 filmed 원 잽 원 잽이랑 이 여기를 같이 맞아요.. 쉽나잘 cape 좋아요 일단 벽으로 채에대한 멀리보내고요 슈돌신 로 하 투어 로 하 투 빰 빰 찍꽉 슈å돌 에어리이드1타 꽝! 나이스! 완전 말리셨다 그죠? 발목! 빰빰! 굿바이! 혼자 셀프 응원하는 스트리머 음..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확실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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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케 알케 오케오케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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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마 그렇지 원투 톡! 나이스 원투 나이스 원 땡 빰빰빰 원투 플라 찍기 안되구요 이런 퍼플 어른어퍼 좋고 서야르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허어어어 진짜 미치같다 셋업 셋업을 백댓시 1미리 하신다는게 드블컷니로 띄우시는거에요? 와 대박 푸싱 원투 택터스 나이스 좋았죠 잘노렸다 대시 왜 안됨 허어어어어 아니어어어어어 에어레이드 3타 투포포 안되네 죄송합니다 오른어퍼 포스리 사이에 컷미가 왜 들어와요? 캔슬도 안했는데 말도 안되는 게임이야 이상한 게임 이야 사회틈간에 말도 안되는 게임이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아니이잇! hac 초스카이가 왜 안나감 역강등 역승당 각이 뜰거 같네요 아 카푸시 잘했는데 초스카이 롱인풋 헬로 저스트 치즈 헬로 버디 나이스 앉으시겠죠? 앉아요 굿바이 좋았어요 대시 셋업 니들 미까지만 한거죠 원 이런 원 아니 원째 퍼 아니아니야 내가 잘못한거야 내가 잘못한거야 맞아요 빰빰빰 빰 톡 죽고 아 크로라는 빨리 죽고 초스카이 롱 하단 투 파 파 파 파 슈 돌 원 원 투 따닥 톡 안 힐 왜 이렇게 되는건데요 초스 슈 돌 잘 썼구요 나이스 좋아요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호밍 죽고 죽고 헉 원 튜돌 뒤에서 뒤로 오른발 실버 힐 까시 헉 천재다 내가 뭐할지 다 알고계셔 역시 이것이 무릎의 힘인가요 포스리 원 투 풀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초스카이 이런 초스카이 굿바이 흘리고 흘리고 진짜 다행이다 잘 일어났어 아니 bash 이건 불행 하자나 아니 저从 아 바보야 잼만만 저 손 신착해봐봐 ah 바보야 뭘 이렇게 당황해 하고 있는거야 아 바보 바보 맨날 바보야 어떻게 헐 죽고 빨리 죽고 하단 헐 이거 흘려졌네요 다행히 못 흘릴거라 생각이 있었는데 안단 아 조금만 더 늦게 일어나시지 이게 이렇게 안되네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슈돌 잘 깔았죠 플래싱 벽광 잘 걸렀구요 나이스 한 번도 안주세요 이런 헐 지금 안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빰 안히 아하아 뭐하는거야 이 바보야 멍청아 똥개야 말 미쳐마 하하 굿바이 하 딴 이런 에이안 슈 안나가구 헐 못피하네 빵 안되구 원투쯤 물었 죽고 퍼펙트 바보야 멍청아 똥개야 굿바이 언젭 슈돌 따라 안halten 슈돌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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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흐헤헤헏헤헿헤헿헤헿헷헤헿헤헿헿 trou 빠밤 안됐네 로 아아~~ deepest 오늘 뭔가 안되는 날인거 같아요 죽게될것 입니다 매크로야는 아마도요 4,3!2! 캐터스! 좋아요! 1,2 힐랜스! 좋아요! 굿파이 이러헆! 라운드 4 에잇 밟..구 안되네 투포 높 에이앙 앉지 않죠?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호구님은 짱짱 잘하시니까요 이런 개손해 포스리가 확정 푸싱 안되구요 원잽 원투 포스! 아 답답하다 답답해 궁디팡팡 같은 소리하고 있다 카운터 아프죠? 하단 호밍기 라이스 잘 흘렸어 와 이제 기력이 빠진다 망했어요 더위라도 먹었나 캑터스 좋아요 에이앙 안되네 저거 노린건데 높 높 높 발목 투포포 굿바이 티치 하우 투 저스트 프레임 스카이로켓 플리즈 어 앞으로 가볍게 치면은 얘가 반발을 걸어가요 그 사이에 그 앞 대각선 밑으로 입력하시면서 오른발 눌러주시면은 초스카이가 나갑니다 어때요 참 쉽죠? 히웰 킥 유어 부트 나우 디에프는 뭐지? 에이아 오이아 개소네 왜 그래야 하죠? ZF 그 아 아니다 뭐래 나이스 호와아 레이지온 하단 잘 막았구요 플라 찍기 안되네요 어 못 막았네 헬로우 리플 지나갈까요 형님 그게 안쉽다구요 왜 안쉽죠 왜죠 안쉬울 리가 없을텐데 이상하네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쉬읍죠 넷벽광 괜찮아요 음 아프네 괜찮진않았네 사실 아니야 슈도를 좀 더 빨리 발동했었어야지 바보 매크로야 굿바이 오우 우와 하 나이스 안되네 노후 나이스 커터 좋았네요 나이스 로하 타투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하단 흡 흘리기 프레임이 지난 다음이었네요 슬프게도 슬라 골치 아프죠 슬라때메 에이 양 안되구요 슬라 아프네요 오와 슈돌 타타타 맞고 사망 원 슬라 하하 슬라 슬라 땜에 진짜 속상하다 하하 슬라 땜에 앉을수도 없고 아니야 더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이스 초 스카이 한번의 기회 더 남아있죠 크으으을 거기서 짬바를 쓰실절이야 천재죠 어 게임 끝났겠네 슬프다 헬로우, 모비쉬, 두마인, 좋네, 슉트, 굿템탁, 무슨말인거에요 저게, 사이드블럭을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어보고 있는거죠, A양, 슈, 돌, 실패, 아프네요, 초습, 아 내가 진짜, 아 바보 바보, 뭘 뭘 뭘 뭘 뭘 왈 왈 왈 왈 왈 왈 왈, 멍꿀, 멍꿀, 흫, 나이스, 재수로 얻어 걸린, 오른자세, 포포 카운터, 좋았구요, 사망, 멍꿀 멍꿀, 멍꿀, 내가 진짜, 멍꿀, 멍꿀, 뭣, 아니야, 하, 오와, 나이스는 아니었구나, 나이스, 이건 진짜 나이스지, 아니야, 왜 이러세요, 저놈 호구님, 호구님, 이러시면 안돼요, 망했죠, 죽고, 응, 안 잤는데, 늦었나, 오이야, 노옵,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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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잘했죠, 에어레이드 3타, 추억하고 있죠, 플래싱으로, 굿바이, 하단, 하단, 아니야, 발목 2, 맨, 어퍼, 2, 쯔, 바, 2, 안되구요, 슈, 돌, 안되구요, 위야, 아프다, 이번 판도 쳤어요, 아, 망했어, 망했어, 너무 잘하시자노, 포스리가 확정, 포스리가 한 번 더 확정, 나이스, 잘 노렸어요, 아, 노린건데, 안되네, 사망, 사망 아, 아까 밀었어야 됐는데, 그, 한 라운드가 부족해서, 이제 슬슬 뜰 것 같네요, 역승단, 아직인가요? 스텝 인사이드 킥, 더블 시그널 딜캣, 쩔게 잘하시죠, 아프다, 제발요, 그만 때리세요, 잠시만요, 나이스, 백댓 셔퍼, 잘했구요, 플래싱으로 바로 퀵, 좋아요, 앉으세요, 앉지 않죠, 로하, 2,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잘됐죠, 플러스 5상황에서 레이지아츠 쓰시면은, 일반 캐릭터들은, 에어레이드 못 이깁니다, 슉, 실패, 헐, 밝기가 늦어, 슬라, 무엇, 힐 부스셨는 것 같은데, 오늘 의미 없으셨군요, 어퍼, 어퍼, 아니야, 바보야, 에어레이드 썼어, 쿵쿵쿵쿵, 원잽, 슈돌, 그거 쓸 줄 알았는데, 거기까진 몰랐네요, 천재, 천재, 자 quantity 를 통해, Points free counter, 레이지 온, 딱, 우와아 로하 2발발반, 로하 2 ήταν Tous 으으으으으으으 Kentucky 괴롭다 괴로워 recent round 4 와아 진짜 타이밍 쩌신다 카운터 아프죠 딴손 푸싱 푸싱 원투 따다 죽고 바보다 바보 디모션 찬스 이제 뜨죠 점수 밀렸네요 그럼 지금부터 10연승하면 승단 다시 갈 수 있나 아니다 이 매크로야 나이스 헐 헐 투 폴을 뚫고 들어오는 실버힐 무엇 나이스 초스카이 아아아아아아니 아 바보야 과학쌤 제꺼는 이미 해고당해서 없습니다 헐 헐 헐 그 순간에 앉아서 기상기를 쓰시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사람 아니시길래 푸싱 나이스 아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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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왜 가드하는데 저게 확정이지 제 과학쌤은 해고당했습니다 헐 헐 헐 헐 헐 저거 패턴인가보네요 헐 헐 저거 패턴인가보네요 헐 헐 헐 헐 헐 슬라아 아프죠 나이스 슬라아 잘 막았구요 양잡기 저걸 보시네 망했죠 빰 빰빰 하아 매크로야 이제 자유의 몸이죠 와 해방이에요 와 다행이에요 와 와 와 와 와